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연정 작가의 작품 겨울정원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도 들어갑니다. 할머니의 머리 감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베란다로 나간다. 욕실에 들어간 할머니를 기다리는 게 지루한 모양이다. 오늘 할머니는 혼자서 욕실에 들어갔다. 옷만 다 적시고 샴푸도 제대로 헹구진 못하지만 그녀가 오는 날은 무슨 수를 썼어라도 손수 머리를 감는 할머니다. 할머니가 욕실에서 나오면 이모할머니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할아버지다. 그녀가 오는 날 우리 식구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뿐이 욕실 앞에 줄을 선다. 두 달에 한 번 할아버지는 베란다의 창문을 활짝 연다. 회초리 같은 겨울바람이 베란다 안으로 몰려들어온다. 희붉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다. 할아버지가 카디건을 여미며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바람과 마주선 할아버지의 등판이 곱고 단단해 보인다. 넓지는 않지만 여자들은 거둘만한 등판이다. 목덜비를 덮은 은발이 아니라면 누구도 할아버지를 80노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아직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을 수 있는 나이라며 부지런히 염색을 하더니 그녀의 말 한마디에 염색을 딱 끊었다. 숱도 많고 머릿결이 좋아서 은발하시면 진짜 배우처럼 멋지실걸요? 할아버지는 젊은한 때 배우를 꿈꿨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끄욱끄욱 앞리를 깨물며 웃었지만 요즘 할아버지를 보면 왜 배우를 안 했을까 싶다. 할아버지가 난관을 꽉 잡고 상체를 바람 속으로 내민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토해낸다. 밤새 한 뼘은 덕이 퍼졌을 늙은이 냄새를 쏟아내고 싶어 그러는 것일 게다. 행여 자신에게서 늙은이 구린내가 날까봐 할아버지는 그녀가 올 때마다 조바심한다. 그녀가 오는 날 아침에 이모할머니 몰래 계피가루와 꿀을 타서 마시다가 내게 들깨기도 한다. 나쁜 입냄새를 없애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는구나.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내게 윙크를 하며 멋쩍게 웃는다. 나도 할아버지를 따라 베란다 난간 창살에 다가선다. 다리가 떨려 조금 뒤로 물러선다. 어휴 요새는 삼층 높이에서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개새끼가 겁이 많기는 할아버지가 한쪽 발로 내 엉덩이를 창살쪽으로 밀어붙인다. 나는 허벅지에 힘을 준다. 순정한 아침 초대살이 얼굴을 간지린다. 음... 그녀의 손이 턱을 싸듬을 때처럼 눈이 사르르 감긴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그녀의 손은 내 생애에서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다. 이모할머니를 아무리 좋아해도 손길 만은 그녀와 견줄 수 없는 건 어쩌나. 이모할머니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런 걸까? 왜 그러고 있어요? 중국에서 온 중공속 스모그가 전국을 덮치고 있다잖아요. 기간자 안 좋은데 큰일 날려고. 이모할머니가 거실문에 기대어 할아버지 등에다 숙딱인다. 할아버지는 황급비 베란다 창을 닫는다. 할머니가 구물구물 욕실에서 나온다. 내복은 다 젖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하다.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이라도 받고 싶은 어린이 얼굴이다. 오늘 그녀가 그 도장을 꽝꽝 찍어줄 것이다. 아휴, 혼자서 머리 감으셨어요. 예쁜 우리 할머니. 그 어려운 걸 척척하시니 이제 어떤 일도 다 하시겠네. 할머니가 나오자 욕실 앞에서 서성이던 이모할머니의 가느다란 몸이 빨려들 듯 욕실 안으로 사라진다. 문틈에 이모할머니의 보라색 치마자락이 끼인다. 그녀가 할머니 몰래 사다준 물소재 원피스다. 문틈에 끼인 치마자락이 짐승의 꼬리처럼 늘어진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할아버지가 보라색 긴 꼬리를 바라보고 있다. 할아버지의 시선을 끊으려는 듯 그것은 금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안에서 잡아당기는 이모할머니의 도도한 힘이 느껴진다. 할머니가 허걱 숨을 몰아지며 욕실문을 흘겨본다. 욕실에 든 이모할머니의 몸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다. 흥 그것도 몸이라고 살랑거리기는 늙은이 몸이 투덕투덕해야지. 다른 때 같았으면 그렇게 뱉어냈을 말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가 얼른 할머니에게 다가가 몸을 부축한다. 할머니는 육중한 몸을 흔들어 할아버지의 팔을 뿌리친다. 모아내진 할아버지가 구시렁거린다. 무슨 머리를 그리두 우리 감누? 아 여자하고 남자고 같아요. 할머니가 꾀액 소리를 지른다.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에게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성난 거위처럼 쏘아붙인다. 1년 전쯤부터 그런다. 내 머리가 당신 머리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 내가 수도 도만구먼. 당신 머리는 다 빠져 해싱해싱하잖아.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듯 고개를 회회 젖는다. 그녀 오는 날 더 이상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겠다는 표시인 것 같다. 할머니는 무거운 몸을 발등에 얹어 힘겹게 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 집에서 그녀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할머니다. 그녀가 왔다 가면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 아저씨는 순간 마법에 걸렸다 깨어나지만 할머니는 일주일은 마법에 걸린 채로 산다. 그녀가 내장을 온통 새것으로 갈아 끼우는 마술을 부린 듯 할머니 얼굴이 맑아지고 광채가 난다. 검고 누르퉁퉁한 환자의 한색을 그토록 환하게 만드는 그녀는 분명 1등 마술사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운동하라면 죽는다고 이모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온갖 협박을 해도 침대와 한몸이 되어 일어나지 않는 할머니가 그녀가 왔다 간 뒤에는 빈약한 머리카락을 한껏 부풀려 빗고는 하루에도 두어 번씩 방 밖으로 나온다. 워컷 보행기를 미는 발걸음도 가뿐하다. 거위 소리로 내뱉는 말투도 나붓나붓해진다. 할머니가 꺾어 거위 울음소리로 말을 쏟아내면 나는 목이 메인다. 할머니의 아들인 아저씨도 그런 모양이다. 거위의 울음소리가 사제의 발돋보다 더 아픔을 느끼게 할 때가 있다는 어느 나라 속담을 내 귀에 들려주는 걸 보면 말이다. 할머니는 허연 살덩어리인 팔을 힘겹게 휘저으며 젖은 내복을 버고 있을 것이다. 내복 갈아입을 때마다 할머니는 이모할머니에게 고함을 지른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에이씨 이놈의 것. 벗을 때마다 사람 죽겠는데 왜 앞팀 내복을 안 사다 주냐고. 그런 건 없다고 했잖아. 이모할머니가 대꾸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두꺼비 같은 손으로 이모할머니의 가슴팍을 움켜잡았다. 없긴 왜 없어.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지. 할머니가 성난 거위 울음소리로 내뱉었다. 아휴 그럼 니가 사서 입든가. 이모할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작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목까지 차오른 활을 누를 때 이모할머니는 목소리를 바르르 떤다. 요즘 들어 이모할머니의 목소리가 자주 떨리는 것 같다. 할머니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몸이 불었다. 그 전에도 살집은 있었지만 키가 워낙 커서 뚱뚱해 보이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직했다. 성격이 활달하고 조급한 할머니는 퇴직 후에도 집에서 느슨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릇들이 떼손에만 닿으면 박살이 나니 밖으로 나가는 게 언니 도와주는 거야. 게다가 종일 저놈 바라보고 있다간 아휴 재명이 못 죽겠어. 할머니는 아저씨를 두고 그렇게 말했다. 사고 이후 오롯이 아저씨를 감당하며 살고 있는 이모할머니에게 할머니는 그런 말을 했다. 할머니는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컴퓨터 배우러 다니고 여행 다니느라 늘 집을 비웠다.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를 한 집에 놔두고 한 달씩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할머니는 이모할머니를 정말 규아목으로 여겼던 것보다 오래전에 할머니에게 이모할머니가 말했다. 아무래도 난 규아목이 돼버린 것 같아. 규아목이라니! 오랫동안 지칭에 묻혀있던 나무줄기의 세포 속에 이산화 교수가 스며들어 화석이 되어버린 나무를 규아목이라고 한다고 이모할머니가 가르쳐 주었다. 나이 때는 보존되어 있지만 규아목의 외관은 화강암이나 대리석처럼 보인다는 것도 설명해 주었다. 무슨 공원에서 규아목을 봤다고? 할머니의 눈에 언니는 여자가 아니고 규아목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이모할머니가 잘못 살아서인지 할머니가 언니를 들여다볼 시간도 없을 만큼 바삐 살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바쁜 할머니의 몸에 변이 생겼다. 밤새 누군가 밀가루 반죽을 해다 온몸에 척척 갖다 붙이기라도 한 듯 살이 찌기 시작했다. 살 빼는 약은 할머니에게 우울증과 자괴감만 갖다 주었고 체중계의 눈금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군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강물에 뛰어들기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굶으면 굶은 대로 먹으면 먹은 대로 할머니는 식구들에게 화를 풀었다. 자그마하고 날씬한 규아목 같은 이모할머니는 할머니의 집중화풀이 대상이었다. 날씬 좋아하네. 나이 먹어서 비정마른 게 자랑이야. 걔가 침 흘리며 따라오게 생겼구만. 밥을 실컷 먹고 난 뒤 수치심을 감출 괴롭을 때 할머니는 그렇듯 이모할머니의 염정을 질렀다. 제 몸을 그 꼴로 만들어 놓고는 누구한테 화풀이야? 지금이 이모할머니라면 목정을 파르르 떨며 그렇게 데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모할머니는 귀어먹여야 했다. 할머니의 히스테리와 체중은 나날이 늘었고 그런 중에 허리디스크와 무릎관절염까지 심해졌다. 할머니는 앉은 뱅이처럼 방 안에 주저앉았다. 이모할머니는 샤워를 하는 모양이다. 욕조 바닥에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가 요란하다. 물줄기를 맞는 이모할머니는 두 달 만에 보는 그녀에 대한 기대보다 오늘 밤에 주고받을 휴대폰 문자 생각이 더 간절할 것이다. 같은 정원에서 함께 겨울을 보내는 나무들이지만 새 봄에 그 정원에 피었으면 하고 바라는 곳이 각기 다르듯 요새 이집 식구들은 제각기 다른 빛을 가슴에 품고 산다. 이모할머니는 산책을 하고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밤늦도록 TV를 보곤 했다. 불면증에 있는 이모할머니는 마감 뉴스까지 보고 잠자리에 들었었다. 그러던 이모할머니가 1년 전쯤부터 초저녁에 잠자리에 든다. 아휴 요새는 TV를 켜봐야 평생 몰랐으면 좋을 얘기들만 나오는구나. 아동 성폭행 뉴스는 하루도 빠지질 않고. 음 여성이 대통령 되었으니 세상이 좀 순해질까?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니까 기대를 하고 어서 자자. 여성 대통령이 기대를 거는 이모할머니는 어제 저녁에도 TV를 끄자 입을 살포시 벌리고 잠이 들었다. 섹시. 아가씨처럼 코를 골았다. 나는 이모할머니가 초저녁부터 깊은 잠을 잔다고 생각했다. 1년 전 겨울 어느 밤에 이모할머니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만 알았다. 한밤중에 일어나 캄캄한 방에서 문자를 찍어대는 이모할머니를 보기 전에는 그런 줄만 알았다. 꼬부리고 앉아 휴대폰에 자판을 때리는 이모할머니의 검지가 무척 분주했다. 1분 1초라도 빨리 고백해야 할 얘기가 있는 사람 같았다. 이모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오직 휴대폰 액정화면이 뿜는 빛에 의지하여 자판을 누르고 있었다. 침대 속의 나는 그 시간 거실에서도 누군가가 휴대폰의 자판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모할머니 휴대폰에서 띠롱 하고 메시지 발신음이 나면 곧이어 거실에서 문자 찍는 소리가 톡톡 들려왔다. 잠시 뒤에 이모할머니 휴대폰에 유부가 메일하고 메시지 수신을 알리는 신호가 속닥이듯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문자 메시지 오가는 밤들이 계속되었다. 두 사람의 답신은 나날이 길어졌다. 숨소리도 더 깊어졌다. 날숨보다 들숨이 더 길었다. 이모할머니의 문자 보내는 손동작은 점점 민첩해졌다. 웬일인지 이모할머니는 문자 보내는 밤들에 대해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다 말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나는 이모할머니가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모할머니는 지금껏 아무 고백이 없다. 그렇다고 뭐 그 서운함이 내 맘을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 좀 쓸쓸할 뿐이다. 누구를 가슴에 품는다는 건 허물을 품는 거라고 귀하목이 되어야 할 때가 있는 거라고 이모할머니께서 배우지 않았는가. 어느 날 밤 나는 살그머니 방에서 나왔다. 캄캄한 거실에는 전기밥솥과 냉장고와 무선 전화기의 전원 표시등만 파랗게 켜져 있었다. 슈퍼 위에 덜렁 올라앉은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잠옷바람의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내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알았어도 신경 쓸 일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자판에 닿았다가 부서지는 할아버지의 가쁜 호흡을 내가 듣는데도 말이다. 뿅뿅. 할아버지의 문자 찍는 소리가 빠르고 경쾌했다. 이나 예극이 무슨 소용이야. 다 사치지. 하며 스마트폰을 사는 복지관 노인들을 흉보던 할아버지도 결국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그걸 사놓고 할아버지는 생병을 알았다. 아이고 속을 알 수 없고 예민해 터진 저것을 어찌 다뤄야 할지 정말 미치겠구나. 할아버지는 전에 쓰던 휴대폰을 죽은 자식 머만 지듯 한동안 쓰다듬거나 하더니 이제 스마트폰이 제법 손에 익은 모양이었다. 할아버지의 문자 찍는 소리가 악기 소리처럼 리드미컬했다. 81살 동갑인 처형과 제부가 야범이 주고받는 촉지에는 대체 무슨 얘기들이 쓰여 있을까? 산에 갈 때나 산책할 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없이 걷기만 하는 노인들이 밤이면 쏟아내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낱 늙은 개로서는 어린 짐작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뒷발을 들고 할머니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갔다. 시체처럼 잔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방문이 조금 열려있었다. 문을 밀었다. 그런데 힘을 잔뜩 실은 무엇이 방문 뒤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었다. 엉덩이 힘을 줘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문 뒤에 몸을 붙이고 서있던 할머니가 쉿 하면서 나를 안았다. 붉은 내복 속 할머니의 가슴이 들먹들먹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다. 무등산 수박만한 할머니의 적가슴과 함께 내 가슴도 파도처럼 일렁어렸다. 네 할머니는 초저녁부터 수면제 먹고 자는데 자는 모습이 꼭 시체 같다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새노인이 밤마다 연극을 하는 거라고 믿는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이 한밤에 그리는 팽팽한 삼각형을 이해할 길이 없다. 밤연극이 시작된 이후로 할머니의 말소리가 성당 거위소리가 되었다는 걸 제외하면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이 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믿는 나지만 그들의 밤놀이만은 알 수가 없다. 연극은 매번 날이 밝기 전에 막을 내린다. 어젯밤에도 노인들은 각자의 배역을 훌륭히 맞췄다. 배우들의 숨결이 거칠어져 연극이 식구금이 되면 어쩌나 가슴을 졸이기도 했지만 한 번쯤 식구금이 빵 터져 대박이 나기를 나는 바란다. 갓빛에 엎드려 할아버지를 쳐다본다. 소파에 앉은 할아버지의 귀가 욕실을 향해 쭈뼛 서는 것 같다. 나는 할아버지의 귀가 욕실 쪽으로 움직이는 걸 바라본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할아버지는 탁자 위의 신문을 집어든다. 아저씨가 거실로 나온다. 가뜩 구부정환 등을 더 움츠려 구차한 호라비 꼴이다. 이모나 부모보다 먼저 등이 굽어버려 민망해서 그러는지 아저씨는 노인들 앞에 설 때마다 몸을 더 움츠린다. 아저씨는 엉거주춤 할아버지 옆에 앉는다. 머슬머슬한 부자가 나란히 앉는 것도 그녀가 오는 날에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에휴 나한테 어떻게 철없는 놈이 나는지 몰라.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할아버지는 말하지만 여든이 된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0.5초도 안 걸릴 만큼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아버지 차례가 안 온 거예요 하지? 이모가 영 안 나온다. 할아버지가 욕실 쪽을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 구순하게 대답하는 것도 두 달에 한 번이나 있는 일이다. 그녀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녀의 힘이 여기저기서 발휘되고 있는 중이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다시 집어든다. 아저씨는 머리카락을 귀디로 쓸어넘긴다. 어깨 아래까지 늘어뜨린 긴 머리 때문에 아저씨는 록밴드의 보컬리스트처럼 보인다. 음악하고는 아무 인연이 없는 중년의 백수인데만이다. 아저씨의 머리카락은 흰머리가 히끗거리고 부수수하지만 스산한 멋이 있다. 부수수하게 부풀어 덤불처럼 보이는 아저씨의 머리채를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이 또래를 틀었을까 싶다. 아저씨는 사고 이후 한 번도 머리를 짧게 자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삼손은커녕 한 손도 못 되는 주제에 왜 그렇게 머리를 못 자르는지 모르겠다고 내게 고백한다. 오늘 그 머리가 스트레이트 파마로 빗자루처럼 쭉쭉 펴질 것이다. 흑갈색 혐색으로 흰머리도 사라질 것이다. 그녀가 오는 날은 항상 그렇듯 오늘도 가장 먼저 머리를 감은 사람은 아저씨다. 아저씨는 신새벽까지 빠져있던 게임에서 빠져나오려는 듯 샴푸를 듬뿍 묻혀 뻑뻑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으리라. 새벽역에 귀를 쫑고 세우면 거실 건너 아저씨 방에서 세워나오는 컴퓨터 게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처우인 수루미 소리 그 위에 할아버지는 컴퓨터 게임 소리에 넌더리를 낸다. 하지만 나는 내기가 아직도 그런 소리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열흘곱 살이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생후 2개월에 300g짜리 숙항아지였다. 외환위기를 맞은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일도에서 버려졌고 많은 반려동물들이 거리에 버려졌다. 나 또한 동물병원에 유기된 것을 할아버지가 데려왔다. 그때 할머니는 퇴직 전이라 바빴고 할아버지는 재화점에서 늦었다. 할아버지는 냄새나는 남의 발을 어루만져 구두를 신겨주며 예쁘지도 않은 발을 예쁘다고 칭찬하며 밤늦도록 구두를 팔았다. 수제화로 이름이 나서 구두는 잘 팔렸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휴일이 없었다. 아저씨는 제 방에서 긴 머리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룸메이트가 된 이모할머니와 나는 지루하고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다. 나는 틈만 나면 아저씨의 방을 기웃거리며 염탐했다. 그 방에서 오랫동안 기척이 없으면 이모할머니가 얼굴이 새하얘지며 더러 겁을 냈기 때문이다. 이모할머니와 나는 침묵의 두려움도 무려함도 둘이 기대고 견뎠고 장마철 빗소리와 천둥소리도 침대 속에서 껴안고 함께 들었다. 이모할머니는 나를 배위에 얹고 자는 걸 좋아했다. 그때 예순이 훨씬 넘어섰지만 이모할머니의 뱃살은 보들보들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따뜻했다. 이모할머니는 나를 배위에 올려놓고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동생네 집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털실 뭉치 풀듯 살금살금 풀면서 들려주었다. 17년을 들었지만 이모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할머니가 머리를 말리고 방에서 나온다. 표정이 환해졌다. 잘 닦아 놓은 노떼야처럼 얼굴이 반짝거린다. 그녀가 오기도 전에 이미 마술에 걸린 듯하다. 할머니는 워커허 부인기를 밀고 베란다로 나간다. 그녀가 오는 날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 너머 산을 바라본다. 야트막하고 평평한 오솔길이 많아 노인들도 많이 오르는 산이다. 할머니는 이 집에 이사 오자마자 걷지 못하게 되어 산에 올라 보지 못했다. 아휴 저산 아까워서 어쩌나 할머니는 이따금 창문에 붙어서서 안타까이 뇌까린다. 그 산에 일주일에 두어 번씩 오르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가 살행할 때 꼭 나를 딸려서 보낸다. 밤연극을 하면서부터 할머니가 달라졌다. 전에는 이모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시장에 가든 병원에 가든 산책을 가든 산해를 가든 관심이 없었다. 두 사람을 한 집에 두고 한 달씩 여행을 가던 할머니 아닌가.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가 공원에 산책을 나갈 때도 할머니는 반드시 그들과 나를 세트로 묶어서 내보낸다. 나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며 앞서 걷는다. 그들을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따른다. 이제 딸랑딸랑 노부부를 모르면 우리 아파도 주민이 아니다.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들을 덜어 비웃기도 하지만 할머니와 이모할머니는 나도 깜빡 속을 만큼 아름다운 노부부로 보인다. 작지 않은 키에 은퇴한 교수 분위기의 할아버지와 꽃무늬 프린트 스커트가 어울리는 이모할머니의 외모에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어울림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들 속에 아직도 은혜와 설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있는 풍경은 늙은 개의 거짓이한 눈으로 봐도 잘못 그려진 그림이다. 키가 크고 골격도 큰데다 몸의 윤곽이 다 뭉그러지도록 살이 찐 할머니와 말랐지만 강단이 있는 할아버지의 생김새만큼이나 성격도 반대다. 할아버지는 유순하고 조용하고 합리적이다. 아들만 아니라면 일생을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조용히 살았을 사람이다. 할머니는 성취욕이 많고 적극적이며 급한 성격이다. 여행도 할아버지는 비수기에 휴양지로 가기를 원하고 할머니는 성수기에 대도시로 가기를 원한다. 결국 두 사람은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함께 가지 못했다. 그들은 어쩌다 부부가 되어 살았을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원성을 높이며 사는 것도 아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그렇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사는 집이 대부분인 것은 무슨 조화인지 알 수 없다. 그런 부조화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당겨 부부의 연을 맺게 하는 총매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조화가 결혼생활에서는 곧 조화인 것인지 만물의 영장들이 하는 짓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무려나 나는 할머니에게 미안하다. 공원의 벗나무들이 어져저고 모든 꽃망울을 다 피워버린 3년 전 어느 봄날 저녁 벚꽃 터널을 지나며 할아버지가 이모할머니의 손을 꼭 쥐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열아홉인 듯 쿵쾅쿵쾅 두 사람의 심장이 뛰었고 그 소리가 뇌개까지 들렸다. 나는 꼭 잡은 그들의 손을 향해 컹 짖었을 뿐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 오래도록 귀하목으로 살아온 이모할머니는 벚꽃 터널을 지나던 그 저녁 재발치에서 숨죽이고 있던 수액이 온몸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발가락으로부터 몸통 팔다리에까지 수액을 팡팡 품어내는 제 몸을 느끼며 펑펑 울고 싶었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한 대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손을 놓았다고 놓아버렸다고. 요사이는 산에 오르며 가쁜 숨을 쉬는 이모할머니의 작은 등을 할아버지가 가만가만 쓰러준다. 그럴 때면 이모할머니가 할아버지의 가슴팍에 슬며시 쓰러진다. 이모할머니는 또 펑펑 울고 싶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이모할머니의 상체를 조용히 일으켜 세운다. 음 이런저런 일들을 나는 할머니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사람은 할머니다. 이모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온갖 행동을 다 허용하고는 고작 나를 딸려보내는 뜻은 뭘까? 밤마다 두 사람을 지켜보면서 방문을 열고 튀어나오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 아니 기꺼이 그들의 밤놀이에 뛰어드는 속내는 뭘까? 기껏 성난 거위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자신을 달래는 할머니의 깊은 속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으리라. 욕실문이 열린다. 촉촉한 열기와 함께 라벤더 향이 욕실문 덕을 넘어 밀려나온다. 이모할머니가 쓰는 샴푸 향이다. 우리 식구들은 저마다 다른 샴푸를 쓴다. 탈모의 지루성 모발에 건석 모발에 스트레이트 파마에 그리고 흰떨 강아지에 맞게 그녀가 사다 주는 것을 쓰다 보니 그렇다. 이모할머니의 산냄새가 남아있을 욕실로 할아버지가 들어간다. 발그리하게 상기된 이모할머니 얼굴이 더욱 붉어진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이모할머니 얼굴은 아저씨 방에 걸린 달력 속 소녀의 얼굴 같다. 이모할머니의 별명이 소녀할머니이긴 하다. 아파트의 젊은 주부들은 이모할머니를 소녀할머니라고 부른다. 인간들의 눈이 허슬해 보여도 때로는 독수리처럼 매서울 때가 있다. 처녀인 이모할머니는 자태도 다른 할머니들과는 다르다. 허리도 굽지 않았고 어기적거리며 걷지도 않는다. 아파트 상가에 갈 때도 슬리퍼 끌고 나설은 법이 없다. 집에서도 스카프로 연출하는 걸 잊지 않는다. 할머니는 이모할머니의 가늘고 긴 목에 두른 스카프에 배알이 꼴리는 모양이다. 이모할머니의 스카프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린다. 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대나? 너도 배모든가! 이모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높아지며 파르르 떨린다. 아저씨가 이모할머니의 상기된 얼굴을 쳐다보며 삐뚜름하게 웃는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알 때도 모를 때도 하다. 아저씨는 소파에 앉아 줄곧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다. 머리카락만 어루만지며 늙어가는 아저씨를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이모할머니다. 아저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모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첫아이를 유산하고 두 번째 아이는 사산했다. 그리고 셋째를 가졌다. 작은 딸이 사산에 혼비백산했던 부모님은 미혼인 큰딸을 작은 딸래로 보냈다. 부모님은 작은 딸이 산림과 교직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들어 유산과 사산을 연곱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모할머니는 부모님이 내세우는 혼자들의 고개를 저으며 나이를 먹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 꽃잎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봉오리로 시들 판이었다. 6.25가 나던 해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전사한 정혼자가 이모할머니 속에 그만큼 들어와 있는 줄은 이모할머니 자신도 알지 못했다. 몇 번 만나지 않았고 말수도 적어 그에게서 그럴 듯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가 죽곤 하자 수줍게 웃던 그의 눈이 이모할머니의 가슴속에 반달처럼 콕 박혀 빠져나가지를 않았다. 이모할머니는 차라리 힘든 일을 하고 싶었다. 아이는 유아 때부터 곰살 굳고 영리했다. 이모할머니는 아이에게 혼을 다 빼앗겼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젊음쯤은 얼마든지 죽여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오직 학교일에 매진하는 동생 대신 이모할머니는 마음을 다해 조카를 키웠다. 아이의 총명함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더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이는 이모할머니 삶의 중심에 뺄 수 없는 기둥이 되어 바뀌었다. 결혼은 이모할머니가 해야 할 일의 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났다. 아이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랐다. 심성이 여리고 정이 많은 것은 이모를 닮았고 조용하고 차분한 것은 아버지를 닮았다. 명문 사립대에 입학한 것은 사범학교를 수석졸업한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리라. 재작년인가? 수의사가 내 오른쪽 눈동자에 불빛을 비추면서 말했다. 아무 반응이 없네. 이제 완전히 갔어요. 그날 아저씨가 나를 꽉 깨어나 주었다. 드디어 네 놈이 나와 둥지가 되었구나. 어머나 당치도 않은 소리다. 한눈이 없다고 내가 어째 아저씨와 같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자연현상으로 그리된 것이다. 서산의 해가 넘어가며 시나브로 어둠이 내려오고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든 것이다. 내게는 밤을 맞을 준비기간이 넘치도록 있었다. 어쩌면 오래 계속되는 침침함이 갑갑해서 차라리 완벽한 어둠을 보되었는지 모른다. 대학을 졸업한 아저씨는 국내 최대의 전자회사 기획실에 입사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이모할머니가 칼날처럼 다려주는 하얀 와이셔츠를 오래 입지 못했다. 갑자기 이른 더위가 찾아온 그 봄날 아저씨는 퇴근이 늦었다. 어머니상을 당한 동료의 잔물을 처리하느라 밤늦도록 야근을 했다. 아저씨가 양복 상해를 벗어 한쪽 어깨에 걸치고 주태가 골목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번개보다도 빠른 속도로 무엇이 아저씨를 향해 날아왔다. 엄청난 속도 속에 제 몸의 무게를 몇 배나 실은 그것은 아저씨의 왼쪽 눈을 강타했다. 순식간에 눈꺼부를 찢은 그것은 아저씨의 안구를 파열시켰다. 아저씨의 하얀 와이셔츠에 피가 튀는 그 순간 캄캄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화급히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악몽 속에 살았다. 문 밖에만 나가면 누군가 돌메기를 던졌다. 아저씨는 그 돌을 맞아 나머지 한쪽 눈이 빠지고 코가 빠지고 입이 빠지고 귀가 빠지고 창자가 빠지고 고안이 빠지고 항문이 빠졌다. 눈만 감으면 몸의 모든 부분이 빠져 달아났다. 아저씨는 꿈을 꾸지 않으려고 밤새 악을 쓰며 연기 마신 원숭이 꼴로 돌아다녔다. 할아버지는 아저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1년 남짓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아저씨는 정상적인 인격을 회복하지 못했다. 집을 나서면 자신을 겨냥한 무엇이 어디선가 또 날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아저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봄날에 무엇이 판멸시킨 것은 아저씨의 한쪽 눈이 아니다. 아저씨가 살아온 시간, 살아갈 세상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모할머니가 살아갈 날들이다. 아저씨와 가족들은 그날 이후 언제 꽃이 필지 알 수 없는 겨울정원에 갇혀버렸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 세계를 지나 순식간에 다른 세계로 와버린 것이다. 그 사고 이후 아저씨만큼이나 삶의 방향을 놓친 사람은 이모할머니다. 여자 향기 나는 좋은 때는 이미 다 흘려보냈는데 자신의 등뿌리던 무엇이 어느 날 음도 싹도 없이 호련 사라져버린 것이다. 거기에다 동생이 수시로 악을 썼다. 언니는 애를 어찌 저 모양으로 키웠어? 어째서 저렇게 못 나빠진 애로 만들었냐고? 한눈으로 못할게 뭐했다고 방구석에만 쑤셔박혀 있냔 말이야. 아우 애 좀 어떻게 해봐. 이모할머니는 수없이 보따리를 쌌고 그때마다 보따리를 다시 풀게 한 것은 아저씨였다. 제 방에 홀로 처박혀 의안을 후벼팔 조카를 생각하면 차라리 동생의 앞다구니를 듣는 편이 나았다고 한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야. 나는 이모할머니의 배 위에 납작 엎드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절실하게 잡고 있던 끈이 사라진 내게 가느다란 밧줄 하나가 보였지. 잡으면 안 되는 밧줄인지 어쩐지 살필 경험도 없이 성큼 잡았어. 그나마도 잡지 않았으면 살아낼 방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나는 규아목처럼 보여야 했어. 멍아, 무슨 소린지 알겠지? 아저씨는 컴퓨터 게임 외에는 관심이 없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몰아쳐도 들은 척도 않는다. 너는 저세상 사람이냐? 어째서 이 세상 일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게야? 우리 죽으면 어찌 살 적정인지 내 생각 좀 들어보자. 한눈으로 뭐는 못하니?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러고 살았냐 말이다. 그런데 그녀가 오면서부터 아저씨가 관심 드는 것이 생겼다. 일기예보와 기름값이다. 그녀가 온다고 하면 아저씨는 일기예보에 촉각을 세운다. 멍아, 내일 폭우 쏟아진다는데 어쩌지? 한 원장 못 오는 거 아닐까? 기름값이 드디어 리터당 2천 원에 육박할 모양이야. 한 원장이 자유로를 타고 여기 오려면 기름값이 만만찮을 텐데. 아저씨로 하여금 세상 사회의 고개를 들이밀게 하는 그녀는 진정한 마술사다. 죽은 김정일이 반했다는 일본 마술사 덴코의 마술 실력이 그녀만 알까? 할아버지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온다. 노인복지관에 다니며 운동하는 보람이 있나보다. 하얀 내 위로 드러난 가슴팍이 두툼하고 탄탄해 보인다. 저 가슴속 어느 구석에 이모할머니가 있을까? 왠지 요즘 할아버지의 진실은 이모할머니와는 상당히 다른 곳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고 난다. 지난 추석 무렵 달빛이 파르르 떠는 밤이었다. 잠옷바람으로 나간 이모할머니가 영 돌아오지 않았다. 방을 나와보니 할아버지와 이모할머니가 베란단 난간에 기대어 달빛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얄팍한 이모할머니의 몸을 할아버지가 뒤에서 꽉 껴안고 있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는지 처음 보았을 때는 할아버지가 혼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으로 알았다. 캄캄한 소파에 앉아 문자를 보내던 할아버지가 거실 깊숙이 쳐들어온 달빛에 치해 더는 참지 못하고 이모할머니를 불러낸 듯 했다. 두 사람은 할머니가 시체처럼 자고 있다고 믿었으리라.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 집에 그들 두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방 문 뒤에 붙어서 내쉬는 할머니의 숨소리를 그리고 방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며 서성대는 아저씨의 발소리를 나는 들었다. 열일곱 살 늙은 개의 마음의 귀는 어느 집들에서 꽃잎 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그 달밤 이후 진도를 더 나가지 않고 있다. 슬쩍슬쩍 손을 잡았다 놓는 산책과 밤마다 아는 휴대폰 문자질에 성이 차지하나 이모할머니는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일 것이다. 나이 70이 넘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탈 날 게 없다고 공자님이 말씀하셨거든. 근데 내 나이 80이 넘었으니 뭘 한들 탈이 나겠느냐. 하면서도 이모할머니의 애를 태우는 할아버지의 가슴을 한번 깨물고 싶지만 할머니 생각에 뻥짓한다. 그리고는 혼자 고시랑거려본다. 하지만 어쩌랴 나는 태생의 개새끼라 윤리 같은 건 모르는데 다만 이모할머니 인생에도 한 번쯤 꽉 차서 넘치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인걸. 그게 내 사랑인걸. 나는 3.5켈로가 되었다. 이모할머니는 지금도 나를 배 위에 얹고 싶어한다. 나를 배 위에 올려놓아야 잠이 빨리 푹 든다는 것이다. 나의 체온과 하중이 습관이 되어서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마다한다. 할머니가 이모할머니에게 내뱉는 악담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수컷이라고. 그게 배 위에 올라타야 잠이 들어. 왜 시집을 안 가고 그딴 짓을 해. 에그 더러워. 뭐라고? 이것이 허리가 아픈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머리가 아프네. 이모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꽉 깨물었다.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죽는 신용을 했다. 순식간에 할머니를 물어버린 이모할머니에게 놀라기는 했지만 이모할머니가 물지 않았으면 내가 물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날 뭘로 보고? 너만 요양사 불러 목욕하지 말고 제발 사람 좀 쓰자. 연금 좀 풀어. 내 나이 몇인데 지금까지 나를 부려먹니? 이모할머니가 도미애기만 하면 꼬리를 착 내리면서도 틈만 나면 이모할머니를 들이받는 할머니도 딱하긴 하다. 할아버지는 내 뒷목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싶어 하지만 수의사가 권하지 않는다. 얼마나 더 살겠느냐고. 그래도 나는 의사가 감단할 정도로 건강하다. 중성화 수술과 방관결석 수술을 한 차례 받았을 뿐 잔병이 없었다. 아직은 할머니의 파수꾼으로 할아버지 뒤를 따라 산책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치아도 사료를 씹을 만큼은 남아 있다. 오른쪽 눈은 백내장으로 먹통이 되었지만 왼쪽 눈은 약간 침침한 정도다. 들을 것은 다 듣는 청력도 갖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맥스가 언제일지 모르는 이모할머니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 이모할머니는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자고 한다.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인간으로건 축생으로건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무엇으로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쓸쓸하고 고단한 일이다. 다시 태어난다고 사는 일의 쓸쓸함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감사한다. 이 집 가족들을 만났음을 이모할머니와의 관계에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음을 아침 식사 후 아저씨는 전신거울과 미용실 의자를 거실에 내다놓으리라. 곧이어 세 노인이 차례차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을 것이다. 할머니와 이모할머니는 의지원 자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정한 부부로 할아버지 아저씨는 정깊은 부자로 사진관의 가족사진처럼 연한 미소를 뜰 것이다. 그녀의 빨간 캐리어 속에는 카드와 비둘기와 장미꽃 대신 그녀의 마술 도구인 미용가이와 파마약과 염색약이 들어 있으리라. 이 집 식구들은 흰머리가 검어지고 머리가 짧아지고 부스스한 머리가 쭉쭉 펴지거나 굽슬굽슬해지리라. 나이털도 새하얗게 빛날 것이다. 하지만 식구들이 그녀에게 원하는 게 가위순이 아니라는 걸 그녀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머리가 말끔해진 새 노인은 오늘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리라. 밤이 이슥해지면 연극판을 버리리라. 오늘 밤의 연극은 더 길고 치열할 것이다. 그녀로부터 충전한 젊은 에너지가 팡팡 솟을 테니까 나는 그들의 밤 연극이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살아있는 자만이 연극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현정 작가는 충북 옥전 출생으로 2002년 월간 문학사상 신인상이 단편소설 개구리밥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소설집으로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서랍 속 수수반, 겨울정원, 오후에 뒤뜰이 있고 2013년 문학의식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